유니스 트렉킹 안녕하세요. 둘레길 걷기가 좋은 유니스입니다. 안양의 관광명소인 안양구경의 제2경은 안양천입니다. 안양천은 한강의 제1주류로 경기도 의왕시 지지대고개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경유 안양시 도심을 중앙으로 관료하여 광명, 서울시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도시형 하천입니다. 안양천은 하천 연장이 32.5km로 비교적 큰 규모이며 하귀천, 삼성천, 수암천, 산막천 등 대소지천이 있습니다. 자체로운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인 안양천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널찍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안양천과 하귀천이 만나는 쌍겨루 광장입니다. 안양천은 자전거 도로와 산책은 실og 전화시 against 바이러스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는 현재 안양, 안산, 수원, 과천 등 경기도 10개 도시에서 무동력 공유자전거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최근 들어 그 수가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곳곳에서 에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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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